안녕하세요 화상바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초중급 필수사활 문제 가지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수사활은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안기를 해두시면 실전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편히 잡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활은 바둑의 승패와 직결됨으로 이런 필수사활은 꼭 안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흙이 실수를 실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안전하게 그냥 한 점 잡고 단수 따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흙이 만족을 한다면은 기력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되겠습니다 자 이런걸 만족하지 말고 야 이런 모양에서는 전체 잡을 수 있는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이번에는 밑에서 한번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쳐도 100이 이어준다면은 이것도 지금 급소가 있는데 100이 지금 한 점을 한 점까지 살린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급소가 있습니다 여기 치중가는 급소가 있죠 자 100은 이 흙이 1하고 3이 연결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단수 치겠죠 그러면 끊고 따게 되면 이 형태는 이쪽만 지켜둬도 이 형태는 죽게 되는 모양입니다 100이 어디 손을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논다 해도 뒤에서 막으면 이 100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흙이 1로 단수 쳤을 때 100은 2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저기의 급소는 나의 급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별다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따면 자 아까 이 똑같이 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르게 된다 흙이 아 이쪽으로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붙이면은 아까하고 좀 틀리죠 그냥 이어서 이거는 100이 아주 크게 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흙이 아주 대망이죠 자 그러면은 자 1도 안되고 자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죠 바둑격원이 있습니다 3점에는 가운데가 급소다 3점에 가 그렇다고 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되죠 3점에는 가운데가 급소 여기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0이 받는 수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이 이어졌다 자 이때에도 잘해야 됩니다 이때 슬그머니 나갑니다 나가서 놀 때 끊으면은 이 모양도 죽게 되는 모양이죠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똑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죠 따 면은 한 칸 띄어서 자 그래서 그러면 2로 받지 않고 그러면은 다르게 이쪽을 이거는 더 쉽게 죽을 것입니다 자 이어면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백선 백사 예 최고의 100이 지금 어 선수로 죽어버렸죠 자기가 자 이거는 안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먹어도 되고 예 먹어도 죽었죠 먹어도 죽고 밑으로 넘어가도 죽고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예 둘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요 자리 급소만 한 자리 이 자리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 백 잡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둘 것이 없습니다 백은 자 이 자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 점 먹고 아 이렇게 해서 만족하면은 안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필수 사활은 꼭 안기를 해 두십시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